아 이른 아침부터 본 학교로 오라고 아유 이 냄새야 뭐 양말을 먹었나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말 조심해 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말? 말이? 시가 된다 말 조심해 알았어 당신 때문에 양말 먹었잖아 이거 들었게 그냥 아 미안해 아니 근데 아침부터 학교를 왜 오라고 그런 거야 이거 아유 철민이가 말썽 피웠나 봐요 아유 철민이 부모님 예예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철민이가 말썽 피운다고 아유 철민이가 뭐가 문제냐면요 친구랑 싸우죠 저러다가 싸움을 잘해요 아니 아니요 친구랑은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가끔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 근데 그럼 뭐가 문제에요? 아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예 그렇게 믿던 철민이가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예예 한두 번 친게 아니에요 네 매 수업시간 마다 뒤통수를 칩니다 반복적으로 아 어떻게 하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지 했는데 아까지 했죠? 그러니까 철민이가 요즘에 요즘에는 뒤통수를 치나요? 아 요즘에는 땡땡이를 칩니다 아 아 아 야 인정우 널리 나와 학부모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엎드려 예 짜식이 왜 웃어? 왜? 어? 짜식아 어? 그래 그래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야 아저씨가 가서 문제를 풀어 자식아 예 정말 철민이가 요즘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세요? 오는 사람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야 선생님이 아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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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문제 풀으라니까 모르겠나봐 칠판만 쳐다봐 아유 아 그래 못 푸네 못 푸네 어? 아유 못 푸는데 뭐 칠판만 계속 쳐다봐 아유 칠판 뚫어주겠다 세상에 아 이거 어떻게 당신이 왜 칠판 뚫어주고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원래 이 멀쩡하자 칠판에 왜 바꾸어 놨자 아 그래 누가 그런 게요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씨가 되잖아요 말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아 그래도 이거 좀 고쳐줘요 나 이거 바쁜데 아 내가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고쳐야 돼 이거 내가 얼마나 격려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유 아줌마 예? 답상이냐? 나가 아유 학부모예요 학부모 아 꿈을 리가 없는데 학부모 아 진짜 학부모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만화 주인공 그 달려라 한이 닮았네 엄마 한에서까지 다를 거야 아유 닮았어 닮았어 좀 전에 우리 남편은 잘생긴 잘생기신 거 같은데 가만있어봐 그 만화 주인공 그 캔디에서 걔 머리 길고 희연하네 누구지 걔 걔 걔 테이리오스 아니다 테트리스다 뭐? 테트리스? 어 아 뭐야 이거 아니 마주신데 이거 뭐야 이거 내 꼴 이거 아유 미안해요 아니 마주신 말라니까 이거 아유 왜 아유 미안해 이거 내 꼴 이거 미안해 미안해 Everyone 그래서 그럼요 닮긴 뭐가 닮는 다 그래 내가 진짜 닮았어요 아 기사대 아 뭐가 닮았다고 그래 아 아저씨 닮았다 이게 아 당신은 좀 당신 볼일 봐 가서 아 모르게 탁 트인데도 볼일까지 뭐라 그려 아 그럼 볼일 말고 하나씩이야 여기가 일을 하고 일 일 가서 일하라고 아 일하라고 아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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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얘기 좀 하자면 안 돼 안 돼 나 경주가 매점 가기로 했단 말이야 뭐 매점을 가 수업시간인데 이 녀석이 진짜 경주가 누구야 누구야 어떻게 생겨먹은 누구야 맨날 책만 보는 공부벌레 있잖아 맞아 맞아 철민아 매매 매장가자 얘 매매 아니다 근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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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 돼 왜 안 돼 왜 부부위를 걸起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 나 B보이할 거야 안 된다니까 왜 안 된다니까 왜 왜 왜 왜 왜 싫어하고 싶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갖고 와 갖고 와 너도 공부하라고 뭐 하는 거야 테트리스 테트리스? 아유 이 중심에서 뭐 하는 짓이야 말하지 마 말이 시간이니까